안녕하세요. 쏘다입니다. 오늘은 잡채가 너무 먹고 싶어서 여기 잡채 준비했고요. 잡채만 먹기는 아쉬워서 짜장밥에 계란후라이 올려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여기 총각김치랑 같이 먹을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쏘다! 잡채 너무 좋았는데 일단 잡채부터 스크롤 고추냉이 계란후라이는 반숙으로 먹어볼게요. 계란후라이는 반숙으로 먹어볼게요. 계란후라이는 반숙으로 먹어볼게요. 오우 오우 우유 딸기 으뜸 삐 삐 삐 고기, 고기, 고기 너무 맛있다 호박 오오오오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또 밥을 먹으러 가야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정말로 먹으면 맛있게 잘 먹어야겠어요 고소한 고소 국물은 너무 맛있어서 당면을 먹으면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게 먹는 고소 고소한 고소 인스팅 치즈카도 따로 넣어야지 치즈카도 잘 못많인다 된 댓글이 너무 좋아요 피자 이렇게 라이브를 만드니 고춧가루 랍스터 너무 맛있다. 제가 정말 맛있을거예요 냉동실에 참기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역시 마시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오늘은 잡채랑 짜장밥을 같이 먹어봤는데요 제가 사리 중에 당면 사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잡채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왕창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부산에서는 잡채밥 위에 짜장소스를 부어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짜장밥이랑 섞어서 먹어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간도 딱이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